자 2020년도 10월 2일 12시 22분 새벽 12시 22분 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지금 잠시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다가 여러분들한테 잠시 긴급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 유가인데요 국제 유가의 흐름이 지금 굉장히 안좋은 포지션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아 중대 사건이 지금 벌어질 것 같은데요 자 참고적으로 이 국민기억 관성 그리고 국민기억 관성도 그렇구요 그 전에 제가 저희 카페에서도 미리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 드렸던 그런 부분인데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한번 제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유튜브를 지금 보시면은요 유튜브 제 채널이죠 차관성의 100점 100승 해외선물 국내선물 코스피 코스닥 예측 정보입니다 자 여기에는 국제 유가도 들어가요 해외선물 안에 국제 유가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해외선물 나스닥 S&P 500 크루드 오일 그 다음에 시왕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 드리는데요 이 자료를 한번 이렇게 쭉 찾아보시면 제가 지난 9월 3일이죠 2020년도 9월 3일 벌써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서부터 이번에도 영락 없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급락장이 왔다라고 제가 시험 분석을 내드렸습니다 자 그 전에 유사투자자문업을 제가 종료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유사투자자문업 종료 후원금 제도로 변경을 했다 자 나를 따르는 인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선물 옵션 ELW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카페인데요 이 카페에는 제가 지난 10년 가까이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면서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500개 종목을 했는데 500개 종목의 수익률이요 단 한번도 하락한 종목이 없이요 최하 500%에서 많게는 6500% 까지 터졌던 종목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 보시면 대박 주식 시리즈 500개 종목이라고 나오죠 여기 보시면 필룩스 2200% 1660% 1000% 동영상으로 전부 다 다 수익 근거 자료가 다 여기다 적혀져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다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 다 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직접 제가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 알 수 있는 얘기인데 제2의 IMF 세계 금융위기에서 붉은 태양의 위기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제 동영상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압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누르면 나오죠 종합주가 초금락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2020년도 2월 26일 날입니다 아침 7시 56분에 제가 글을 썼습니다 글 쓴 날이 바로 여기 보시면 은봉이 하나 있고요 여기도 은봉이 있고 여기도 은봉 여기 은봉이 총 4일입니다 4일 자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요 21선이 이 검정색 선이 21선 인데 일봉입니다 21선을 깨고 날아가면 주가가 폭락에 여지없이 왔죠 자 왔어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폭락이 온 적은 없습니다 자 2월 26일 날 종합주가가 요 날입니다 요 날 요 날 새벽에 요 날 새벽에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어요 자 아침 7시 장 시작하기 전이니까 요 날 제가 글을 썼으니까 요 날 요 날이 아닙니다 요 날이에요 요 날이 2월 26일 아침 7시에 전날 요 날 새벽에서 미국 월가에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글 쓴다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 오늘서부터 코스피 종합주가 대폭락이 올 것이다 라고 글을 쓴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요 날 요 날이에요 미국 종합주가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3대지수가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주식 현물을 전부 다 내다 팔아먹고 화생 상품에다가 어마어마한 포지션을 구축한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요 날이에요 요걸 보고 요걸 보고 제가 종합주가 초급락 이제 경제 대공황의 첫 번째 신호탄이 터졌다 라고 글 쓴 날이 바로 본문의 글이 이 날입니다 자 아침 7시 56분에 적었으니까 우리나라 본장이 열리기 전에 열리기 전이니까 이렇게 급락이 하기 전이죠 바로 요 구간이죠 요기 요기 3300포인트 자 요 구간일 때 제가 이 포스트를 쓴 겁니다 이제 대공황이 올 것 같다 라고 첫 번째 신호탄이 터졌다 라는 시향분석을 제가 내드리기 시작을 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이 본문의 글 밑에 보면 댓글로 추익나고 있는 종목은 전부 다 끊어라 라고 시향분석을 내렸던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종합주가 그날 야간장에서 어마어마하게 5% 가까이 급락을 했고요 이 날도 급락했고 요 날도 급락했고 요 날도 음봉으로 강하게 급락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때도 21선을 깼고 이때도 깼고 여기도 깼고 여기도 깼고 여기도 깼고 이날도 깼고 이날도 깼고 이날도 깼고 이날도 깼는데 왜 제가 유독히 이날 바로 요 날입니다 바로 요 날 21선을 깨고 내려갈 때 아침장에 제가 왜 미국 다우지수가 3대 종합주가가 이상하다 대폭락 경제태공황의 첫 번째 신호탄이 터졌다 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런 예측을 어떻게 가능한가 종합주가 미국 3대 종합주가가 최고점일 때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 야간장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급락이 터졌습니다 자 이렇게 급락이 터지니까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났다 라고 하는 박땡땡이라는 애널리스트가 TV에 나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트럼프하고 샌더슨하고 경합이 이뤄지고 있는데 샌더슨이 좀 우세하다 라는 그런 시향 분석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급락했던 원인은 바로 이겁니다 라고 시향 분석을 내렸는데 이렇게 급락하고 나니까 내린 겁니다 이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고요 아무도 대한민국에서 단 한 명도 이런 급락장을 예측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일기에 그냥 네이버에서 카페를 주식 유사수사 자문업을 하면서 주식을 추천을 하고 회비를 받아 먹고 있는 아무 이름도 없는 무명의 카페 방장이 이날 대풍락이 올 것이다 라고 시향 분석을 어떻게 이렇게 과감하게 내릴 수가 있는가 제가 이런 시향 분석을 내렸었던 건 뭐냐면요 다우지스 나스닥 S&P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주식 현물을 월가 애들이 다 내다 팔아먹는 것을 파악을 했고 저는 지난 5년 6년 동안 거의 한 10년 가까이 매일 국제유가 그 다음에 S&P 나스닥 다우지스의 흐름을 매일 거래를 하는 사람입니다 평상시 포지션이 평상시 포지션에 어마어마한 화생상품에 하락장에다가 배팅하는 것에 이 월가 애들의 움직임을 제가 이날 저녁때 야간장에서 파악을 한 겁니다 야 이것 이상하다 지난 10년 동안 이런 하락장에다가 배팅하는 이 하락장의 포지션 이거는 어마어마하다 이거 대공황이 올 것 같다 라고 시향 분석을 내리면서 대공황에 신호탄이 터지는 거 아닌가 이 월가 애들의 포지션을 제가 전부 다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 날 아침장에 개파락으로 딱 떨어지는 이 순간에 아침 7시 장이죠 7시에 장이 열리니까 이렇게 급락하기 전입니다 이렇게 개파락으로 뚝 떨어지는 걸 보고 여기도 뭐 개파락으로 떨어졌고 여기도 떨어졌고 여기도 떨어졌고 수도 없이 떨어졌는데 제가 왜 이날 야 대공황이 올 것 같다 라고 시향 분석을 과감하게 내렸는가 그리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는 전부 다 포지션을 정리해라 라고 제가 명령을 내렸던 날이 바로 7시 56분 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종합주가가 이렇게 4일 동안 어마어마하게 급락을 하니까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났다 라고 하는 그 유튜버가 그 애널리스트가 한국경제TV 그 다음에 각 증권사 아니 그러니까 한국증권TV일 거에요 아마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샌더슨이 우세에서 장이 이렇게 크게 흔들렸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또 급락을 하니까 이렇게 반등이 왔다가 또 한 번 급락을 하니까 이때서부터 얘기가 나왔던 얘기가 바로 뭐냐 코로나 사태가 이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언론에서 터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터지기 전에 저는 이미 이날 이날입니다 이날 야간장에서 월가이들이 그동안에 계속 주식 현물을 내다 팔아먹고 하락장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포지션을 구축한 바로 요 날입니다 요 날의 장 상황을 보고 야 이거 대단히 이상하다 이거 평상시 물량이 아닌데 내가 지난 10년 동안에 해외선물 국제유가 크루드오일 S&P 나스닥의 흐름을 매일 체크를 하고 있는 저인데 이걸 보고 제가 야 이거 대단히 이상하다 평상시 포지션에 뭐 어마어마한 제가 뭐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이게 돈 버는 비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수 없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장에 개파락으로 요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여기 3300 한 몇 포인트에서 요걸 딱 보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야 이거 경제 대공원이 올 것 같은데 이거를 포스터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다가 제가 중대한 결정을 내리고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글 쓴다 오늘서부터 코스피 종합주가 대금락이 올 것이다 라고 글을 쓴 게 바로 요 날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종합주가도 1400포인트까지 어마어마하게 급락을 했었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종합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할 때까지 제가 어떻게 시향분석을 해 드렸는가 여러분들한테 그 근거자료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판다 몰에 보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본문에 글을 한번 쓴 거 같은데 제가 이거를 미리 찾아놨어야 되는데 찾아놓지를 못했네요 여기서 그냥 동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선물 나스닥 smp 500 크루드 오일 시황 여기 이렇게 모두 재생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방송이 지금 뭐 여기서 동영상이 나가면 안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외선물 나스닥 smp 500 크루드 오일 시황 이렇게 보시면은요 날짜별로 쭉 나옵니다 자 오늘이 지금 이 10월 2일이니까 10월 2일 거 지금 지난 한 달 동안에 자 코스 smp 나스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제 시황 예측입니다 이건 자 장이 떨어지는 걸 보고 제가 방송을 한 게 아니고요 미리 다 예측을 드린 거예요 주가가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라를 미리 다 예측을 드린 겁니다 제 예측 드린 날이 9월 3일서부터인데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았어요 제 예측이 3, 40개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았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9월 4일 9월 4일 자료가 굉장히 많죠 이날 경제대공항에 신호탄이 터지는가 S&P 나스닥 땜이 터지는가 그 다음에 S&P 500 하락장에 이상전조 증세가 보인다 대공항에 뚝은 일단 막았다 자 대공항에 뚝이 오늘 터졌다 9월 3일 여기 보시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서 동영상 다 눌러보세요 자 이때서부터 제가 9월 3일입니다 9월 3일이에요 바락장에 이상전조 증세가 터졌다 8시 반입니다 이때가 저녁때 8시 반이었어요 8시 반에 전조점이 깨지면 이거 대단히 위험하다 엄청난 폭락이 올 것이다 라고 제가 시험 분석을 내드린 날이 바로 이 날이고요 S&P 나스닥 다우지스가 최고 고점일 때 최고 고점일 때 제가 이때 시험 분석을 내드렸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연일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지금 S&P 나스닥 지금 뭐 열심히 잘 올라가거든요 수익률 제 예측한 것대로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았고 오늘도 지금 강하게 반등권을 잡고 있습니다 자 반등권을 잡고 있는데 제가 왜 오늘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 추가 폭락이 올 확률이 높다 라고 제가 2차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험 긴급 방송을 하면서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제 예측이 이 4,50편에 미리 예측을 드리는 겁니다 미리 예측을 드린 게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이제 제가 오늘 왜 긴급 방송을 하게 됐는가 여기 보시면 유사투자자문업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주식 선물 옵션 ELW 해외 파생 예측 정보입니다 제가 수익 사업을 졌고요 후원 사업으로 지금 바꾸면서 왜 여러분들한테 유사투자자문업을 종료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가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제2의 IMF 경제대공황 블랙스완 퍼펙트스톤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거기에다가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 터질 수 있는 전 세계가 대공황으로 터지는 날이 분명히 다가오게 될 것이다 이번에도 3월달에 1,400포인트까지 빠졌는데 앞으로 그거보다 더 큰 위험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두 번째 긴급 시황으로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지금 만들어 드리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제가 미리 다 예측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뭐 S&P 나스닥 지금 뭐 열심히 지금 빨간물이에요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셔야 돼요 왜 조심하시라고 하는가 여러분들 한번 자료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텐데 여기 보시면은요 국제유가 마이너스 37달러 급락한 날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제가 리포트를 썼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사가 제가 쓴 리포트 이 지적재산권을 무단 도용을 했어요 자 이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시면요 국제유가 마이너스 37달러 급락한 날 제가 붉은 태양이 쓴 리포트를 보고 전부다 다 제 리포트를 보고 기사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단 도용한 거죠 제가 근거 자료가 여기 다 동영상으로 다 남겨져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시대가 이제 곧 오게 될 텐데 자 그런 시대가 올 때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앉고 파탄의 지경에 빠질 때 돈을 벌고 있는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제가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길바닥에 나앉을 때의 지식으로 돈벌이를 더 이상은 할 수가 없다 자 이전에는 뭐 대공황이거나 아니면 제 2의 IMF가 오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주식 추천을 하고 수익사업을 했지만 이제 대공황이 머지않은 세월에 오게 될 때에 돈을 벌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도탄의 지경에 빠진 모든 사람들을 구제를 내가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최소화는 이 어려운 시기에는 내 지식을 돈 받고 팔아먹는 짓은 하지 않겠다 물론 뭐 나중에 이제 대공황이 끝나면 저는 뭐 다시 주식 추천도 하고 수익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그런 피눈물을 흘리고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텐데 이런 파탄의 지경에 빠질 수 있는 이 엄청난 시기에 지식인이 지식으로 돈을 돈벌이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유사투자자문업을 지금 종료를 5월 11일날 10년동안 했던 유사투자자문업을 폐업을 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이 자료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뜬금없이 보여드리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요 오늘 상황이 별로 안 좋습니다 자 S&P 나스닥 뭐 여러분들 뭐 흔한 말로 테스트라 뭐 해가지고 지금 정신없이 지금 빨간불이 저사람 저사람 왜 저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앉았나 다우지스도 지금 연일 잘 올라가고 있는데 저사람 무슨 생각 갖고 저런 이야기를 하나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조심하십시오 위험한 상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다우지스 뭐 나스닥 S&P 뭐 지금 아주 빨간불이에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제가 계속 상승장이라고 이야기했고 자 지금 계속 상승 추세인데 당신 무슨 얘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잠시 한번 자료를 잠시 한번 자료를 제가 동영상으로 여기 보세요 자 9월 4일 9월 3일 9월 3일 자 9월 3일이면은요 언제인지를 아십니까 제가 차트를 좀 보여 드려야 될 텐데 차트로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30초는 30초는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오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 나스닥 S&P가 뭐 정신없이 올라가는데 저 사람 뭐 뭔 소리 하고 앉았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뭐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거의 다 자료가 끝나가니까 잠깐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일봉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 드릴 텐데요 자 맨 위에가 다우지 쓰고 그 다음에 나스닥 그 다음에가 이제 S&P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9월 3일날 여기 보시면 S&P 500 나스닥 하락장에 이상 전조 증세가 보인다 급락장에 증조가 보인다 라고 제가 여기 썸네일로 적어놨죠 여기 보십시오 급락장에 급락장에 징조가 보인다 9월 3일입니다 자 9월 3일이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요 날이에요 요 날이 9월 2일입니다 요 날이 9월 3일이에요 자 요 때 8시 반입니다 요 때입니다 요 지금 제가 요 마우스 갖다 대는 28,990 정도 요기입니다 자 요 시간대에 요 마우스가 대충 한 요기쯤 돼요 28,9000 정도 요 시간대입니다 이렇게 급락하기 전이에요 이날 급락했잖아요 양봉으로 치고 올라갈 때 제가 뭐라 그랬냐 급락장에 징조가 보인다 라고 여기 포스트를 쓴 거 아닙니까 요 날이 9월 3일이에요 9월 3일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미국 3대 지수가 5% 뭐 5% 5%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급락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제가 매수신호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지금 이렇게 지금 일봉을 보면 열심히 빨간불로 막 올라오고 있는데 아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이날이 장 끝나가지고 이렇게 장 때 은봉이었죠 제가 방송할 때 저녁 때 8시에는 양봉이었어요 이날 양봉 양봉이었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급락장에 징조가 보인다 여기 썸네일 보세요 여기 9월 3일 하락장에 급락장에 이상전조증세가 나타나고 있다 여기 급락장에 징조가 보인다 급락장에 징조가 보인다 오늘 대공항에 뚝이 오늘 터진다 라고 글 쓴 날이 이렇게 급락하고 난 다음에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상승장으로 바로 요 구간에 28,990포인트였을 때 다우지수가 그 시간대에 제가 급락장이 온다 급락장에 징조가 보인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으로 자그마치 9월 3일 날 6편에 걸쳐가지고 제가 동영상으로 녹음을 미리 한 겁니다 미리 장중에 방송을 한 거예요 장중에 이렇게 양봉으로 막 뚫고 올라오는데 앉아가지고 저 사람 급락장 온다는데 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2월 26일 날 앞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저 보여드렸던 이 자료 자 제 2 IMF 그 다음에 세계 금융위기에서 붉은 태양의 위기능력을 보게 될 거다 2월 26일 날 바로 이 날 아닙니까 아까 제가 녹음했던 바로 이 날 이 날 이 날 이 날 이 날이 2월 26일입니다 21선에서 그냥 멀쩡하게 그냥 끝났는데 제가 아침장에 7시 56분에 글 쓴 거 아닙니까 오늘서부터 코스피 종합주가 대풍락이 올 것이다 라고 글 쓴 날이 이 날이에요 이 날 이 날 그래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글 쓴다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 코스피 종합주가 대풍락이 어느서부터 올 것이다 라고 아예 글 쓴 거 아닙니까 그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이 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지금 급락한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이 시간에 자 9월 3일날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9월 3일날 자 이 동영상 해외선물 나스닥 S&P 크루드시황 카테고리가 있어요 제 이 채널 이렇게 마우스 이렇게 내려가면 내려가면 있습니다 자 이 날 똑같이 제가 이상전조 증세가 터졌다 나타났다 급락장의 징조가 보인다 라고 썸네일에다가 글 쓴 거 아닙니까 급락장의 징조가 보인다 급락장의 징조가 보인다 대공황의 뚝이 오늘 터지는가 첫 번째 신호탄이 터지는가 자 오늘 대폭락장 온다 빨리 피신해라 이게 장중에 장중에 제가 동영상으로 녹음한 겁니다 장중에 나스닥 폭 그리고 이제 9월 4일날 폭등장이 왔죠 자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쭉 보시고요 제가 오늘 왜 여러분들한테 야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는가 다우디스 나스닥 S&P 지금 뭐 열심히 올라오잖아요 지금 열심히 올라오는데 오늘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미 이런 방송을 했을 땐 이상 증세를 제가 이미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시황 분석을 지금 미리 내드리면서 녹음 자료를 또한 미리 예언을 하고 제가 예측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자료로 지금 보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왜 제가 여러분들 조심하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제 말 한마디가 전부가 돈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연일 뭐 이제 여기에서 저희 시황 분석 들으면서 후원금 내고 해외 선물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다 매수신호를 보냈고요 조금 전에 일단 먼저 수익 다 끊어라 방송 녹음하기 전에 문자메시지로 제가 전부 다 보냈습니다 이상정적 증세가 지금 포착이 됐으니 전량 수익 실현해라 내일 더 올라간다고 해도 미란 떨지 말고 일단 수익 실현해라 자 그리고 난 다음서부터 지금 꼬리 달고 지금 주가가 빠지는 거거든요 요게 조금 전에 꼬리 달고 내려온 거에요 조금 전에 조금 하기 전에 1시간 전쯤에 제 시황 분석 듣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다 문자메시지로 제가 다 발송을 했습니다 자 후원자한테는 전부 다 다 지난번에 여기 바닥에서 다 매수신호 보냈고요 그리고 오늘까지 홀딩하고 있다가 조금 전에 일단 수익 끊어라 라고 제가 문자메시지로 신호를 다 보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매도로 대응할 것인가 그거는 조금 더 기다려 볼 것이고요 지금 이상증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해외섬을 투자하시는 분들 조심하십시오 이것으로 세월이 지나가면 세월이 몇 달 걸릴 일은 없고요 아마 며칠안에 며칠안에 제가 오늘 동영상으로 녹음한 건 이제 이후로 주가가 어떻게 바뀌는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세상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동영상은 지금 제가 녹음을 한 거는 바로 올려놓을 거고요 제가 왜 오늘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하시라 라고 이야기했는가 그 해답은 제가 며칠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 한마디가 전부 다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지금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오늘이 이제 금요일 지금 새벽이니까 오늘장 그 다음에 다음 주 초 예 큰 변화가 올 것이다 제 이야기가 틀림없이 이번에도 또한 적중할 겁니다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자 지난 9월 3일 이후로요 9월 3일 이후로 매일매일 그날의 주가의 흐름 오늘은 상승장이다 오늘은 급등장이다 오늘은 폭락장이다 오늘은 꼬리 달고 무조건 이날 올라가야 된다 은봉이어도 꼬리 달고 올라가야 된다 라고 시향 분석을 다 내렸던 자료가 자그마치 50개 정도가 되는데 50개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여러분들이 일일이 이 동영상을 들어가서 다 클릭해가지고 보십시오 그러면 그 시간대에 거래되는 그 금액대까지 다 미리 예측해 드린 것대로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제가 지금 갑자기 재방송을 틀다가 지금 해외 파생에서 대단히 이상한 존재 중세가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급하게 실시간으로 지금 뭐 몇 분 정도 둘러날라 거리면서 듣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행운입니다 제가 이 동영상 바로 공개 안 합니다 대단히 이상한 중재가 터졌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이것으로 제 시향분석 미리 다 예측을 드렸으니까요 아마 오늘날이든 오늘이든 내일이든 모레든 아마 굉장히 엄청난 일이 시장에 한번 충격이 올 수 있다라는 거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시향분석 긴급 시향분석 마쳤고요 자료는 추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